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국내 성형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톡스와 같이 주름을 펴는 미용 시술을 받고 있는 분들 많아지고 있죠. 보톡스는 정말 모든 주름을 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보톡스와 국내 성형의학에 대해서 서구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아그라나 우울증 치료제 등 약물들 중에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임 맞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톡스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 걸 해피드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하지만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나노그램 수준으로 금미량으로 정제해서 해당 주사 부위에만 작용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으로 개발된 약인데요. 과도하게 긴장되는 그런 근육질환, 대표적으로 안검경련이나 안면경련 같은 그런 근육수축성, 경련성 질환의 치료제로 198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안검경련 환자들이 그런 안검경련뿐 아니라 눈가주름까지 개선되는 것에 착안해서 1990년대부터는 주름 치료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삐뚤어진 균형을 맞추려고 보톡스를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미용을 목적으로 맞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는 괜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네, 대개 보톡스가 작용하는 게 한 2, 3일 후부터 시작해서 대개 1주에서 2주 후가 최고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두 달에서 석 달이 지나면 반쯤 풀리고 한 5, 6개월이 지나면 거의 원상회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반복시술하게 됩니다. 그 원리는 표정주름을 만드는 표정근육을 이완시켜서 표정주름을 치료하는 것이 메커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보톡스가 모든 주름을 다 쫙 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톡스가 주름 치료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주름을 펼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표정주름이 주 대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예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에서 6번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 주름 중에서 두 가지 주름은 보톡스로 펼 수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일단 눈가에 있는 1번 주름은 좀 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번도 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1번, 2번이 대표적으로 보톡스를 펼 수 있는 표정주름이고요. 맞췄네요, 저희가. 나머지 4개는 효과가 없거나 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주름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같은 경우는 골진 주름이죠. 눈 밑에 눈물도랑이라고 하는 골진 주름이나 코 옆 팔자 주름 같은 경우 깊은 미간 주름은 골진 것은 뭔가 채워주는 그런 필러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 6번 같은 경우는 표정주름이긴 하지만 이 주름은 원인 근육을 만약에 보톡스로 안 움직이게 하면 표정이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번, 6번 같은 표정주름은 해서는 안 되는 표정주름입니다. 4번의 눈 밑에 주름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고민해야 하는데 이거는 보톡스는 안 돼요? 보톡스는 안 됩니다. 그거는 채워주는 그런 필러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의학 전문인한테 치수를 받아야 될 텐데 부작용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까 표정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흔한 일인가요? 사실 보톡스를 맞고 젊어지고 예뻐지려고 맞으셨다가 오히려 표정이 굳어지고 사나워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는 안 맞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첫 번째는 너무 주름을 많이 없애려고 과도한 용량을 시술을 하다 보면 주름이 완전히 없어져서 웃어도 웃지 않는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름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주름이 좀 덜 잡히고 주름을 예방하는 쪽으로 살짝살짝 최소한 시술하면 이런 것을 좀 피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용량의 차이가 한 두세 배 정도 나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눈, 코, 입의 생김이 다르고 표정 근육의 발달 정도가 다른데 그걸 일률적인 표준화된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서는 상대적으로 과용량이 주입이 돼서 그런 어색한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방법보다는 개개인의 적합한 맞춤 시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제품을 딱 특정하긴 그렇지만 국내와 해외 제품이 있잖아요. 둘 다 보톡스에 그런 차이 나오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3개 제품이 나와 있고 전 세계에 9개 제품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3개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기술력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을 볼 때 또 외국인이 우리를 볼 때 미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미의 기준이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서로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아름다운 얼굴, 이상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미인, 김태희 씨, 송혜교, 이영애 씨의 여배우들 10명을 합성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안젤리나 졸리, 힐러리 더프 등의 미국의 유명한 배우 15명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인데 좌우를 보시면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한국형 미인은 얼굴형 자체가 계란형의 통통한 베이비 페이스 스타일이고요. 그에 비해서 서양인 미인형은 광대가 좀 두드러지고 사각턱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코, 입 같은 경우도 한국인에 비해서 서양인은 눈이 크고 코가 좀 더 오똑하고요. 입은 더 도톰합니다. 그리고 눈썹 모양도 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일자형인데 비해서 서양인은 약간 갈매기 눈썹으로 살짝 올라가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서양 미인형은 약간 남성스럽다. 약간 남성적인 강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차이점입니다. 우리 오수연형은 어느 쪽 향인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궁금했는데요. 당연히 전형적인 한국 미인형입니다. 잘 됐네요. 다행입니다. 미의 기준뿐 아니라 동서양 사람들의 얼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술을 해야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의학 서적을 독일 출판사에 출간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사는 교포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두 가지를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검진이고 하나는 미용시술입니다. 건강검진이야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술도 잘하지만 비용이 저렴한데 비해서 미용시술은 서양의 의사들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꼭 한국에 오셔서 미용시술을 받는 이유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좁고 깁니다. 그래서 광대가 좀 발달되고 사악덕이 있어도 그걸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넓기 때문에 소위 뼈를 까는 아픔을 참고 그런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서양인에 적합한 방법으로 서양인 미적 기준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시술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소위 말쌍인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양 미인형이라는 게 디즈니 만화에 보시면 포카호타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눈이 좀 찢어져서 올라가고 광대가 발달되고 턱이 강한 그런 각진 그런 얼굴을 동양 미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서양 의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의사들은 분명히 잘해줬는데 동양인들이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양 의사들도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것 같아요. 동양인은 동양인에 적합한, 동양인의 미적 기준에 맞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출간한 한국형 보톡스 치료 그 책을 이번에 독일에서 출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미용 시술을 받으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용 성형 분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전망은 어떤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동남아나 중국의 의사들이 그런 발달된 우리나라의 의술을 배우러 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동안은 너무 일률적인,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시술하다 보니 소위 강남스타일 그런 얼굴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고 개개인의 감춰진 아름다움을 살린 그런 맞춤형 시술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보톡스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